고은수님들 안녕! 고무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방에 있고요. 저희 집에 그래서 시험지를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습니다. 시험이 좀 평이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자신감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는 일단 3개가 나왔고 3개 다 되게 무난했죠. 그래서 사실은 양적연구와 관련된 표 그래프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안 나왔고요. 첫 번째 표는 이제 역시 성불평등과 관련된 상대치표 10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쭉 넘겨서 15번에 인구부양비 표가 나왔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수업 때 강조했던 증가율이 나왔네요. 그래서 증가율과 배율은 쌍둥이니까 조금 빨리 풀기 위해서는 배율을 이용해 봐라 라고 수업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세 번째는 이제 20번에 역시 가중평균이 부활했습니다. 수급자 비율과 관련해서 각 지역의 인구수를 가중치의 비로 도출하는 표가 3개가 떴습니다. 나머지 개념은 매우 무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표로 치지 않는 문제가 18번인데 개층구조표라고 보기에는 너무 개념적으로 쉽게 나왔죠. 그래서 T시기부터 20시기까지 이제 세 시기에 상중화 비율을 비교하면 되는 정말 쉬운 개념 문제로 개층구조가 떴습니다. 그래서 무난했고 선생님도 이렇게 패드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풀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전공자 엔제 강의 찍고 수업 준비하면서 선생님도 스피드가 많이 또 붙어가지고 전공자 엔제가 워낙 여러분들 푸신 고은 손님들 알겠지만 어렵잖아요. 스피드가 많이 붙은 상태라 사실 1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윤모보다는 굉장히 전형적이고 쉬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표를 공부하지 않은 고은 손님들은 이제 조금 표가 오래 걸렸을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윤모대랑 거의 비슷했고 전형적인 유형들과 내용이 재등장했기 때문에 무난한 수준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뭐 좀 독특하게 보이는 것들은 일단 수행평가 유형 역시 나왔고요. 서술형 평가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열린 구조 문제 그런 것들이 다수 보이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표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도 조금 독특했고 사실은 문화적병과 관련된 문제인데 내일 해석하기 때 조금 유의해서 해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요 문항인 표만 여러분들과 조금 해설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패드에 직접 푸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항 해설은 내일 선생님이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무난했다. 많은 친구들에게 다시 불꽃을 마음에 사회문화 할만하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만한 평이한 수준이었고 표는 이제 세, 네 개 정도 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층구조표는 무난했다. 그 다음 역시 증가율 6모때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역시 표에 되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표에 앞에 이론편 9강만 들어도 무난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난도가 떴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는 선생님이 또 따로 별도로 퀘스트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총평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선생님입니다. 표문제, 한 제네 문제 계층구조는 표로 칠 수 없으므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본격 해설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찍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푼 것과 선생님 푼 것 기억해서 조금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 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0번이 전형적인 성불평등표죠. 그래서 한 연구자가 노동자 성비와 성별임금 겹차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서 선생님 바로 정의를 확인합니다. 여기 상대적인 크기 그래서 기준으로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했는데 표는 각국의 시기별 노동자 성비와 임금 겹차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서가 각국에서 티년에 비해서 10년에 남성 노동자 수는 20% 증가 그리고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도 20% 증가 그래서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20%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배율로 1.2배 되는 것이다. 라고도 수업 때 많이 말씀드렸죠. 전공자 NG에서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동자 성비는 여성 노동자 100명 당 남성 노동자의 수예요. 그래서 보통은 남자 당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어쨌든 당황하지 말고 여성 노동자가 예를 들어 100명일 때 남성 노동자는 6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플러 10년에 이 지수가 100이라는 건 여자 남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서에 10년에 남성 노동자가 20% 증가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20%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60에 20%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지금 같으니까 72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 또 20% 증가했다는 조건으로 예를 보는데 갑자기 1 마이너스 있다라고 해서 당황하시면 안 되고 통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자 평균 임금 분해 남자 마이너스 여자 곱하기 100 이렇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냈을 뿐이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30이다라는 것은 양변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남자가 100일 때 격차가 30이라는 소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평균 임금이 100일 때 격차가 30을 내면 여자 평균 임금은 7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격차가 40이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100일 때 여자는 60을 벌었는데 단서에서 남자 노동자 임금이 20%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100에 1.2배 하시면 남자는 120 이렇게 증가한 거고요. 120에 여자가 60%니까 여자는 70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의 팁입니다. 늘 표를 충분히 해석하고 상대적인 크기를 미리 구해 놓으면 사실은 밑에 선지들은 대소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문제 바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재구성하면서 떠올렸으면 하는 생각은 지금 T년과 T플러스 10년 간에 남성 여성 노동자 수의 대소 비교가 지금 가능해진 거고요. 이 노란색 단서 때문에 그 다음에 T년과 10년 간에 평균 임금의 대소 비교도 지금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단서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내려가면 퍼펙트죠. 1번 보시면 노동자 임금 파란색이죠.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100이고 여자가 70이라고 했을 때 70%다 라고 해야 되는 틀린 선지입니다. 자 이번 10년에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그래서 72가 되고요. 자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72와 120의 가중 평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에 여자와 남자 근로자가 1대1이기 때문에 산술 평균 내시면 돼요.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를 2로 나누면 96이 됩니다. 그럼 72는 96에 60% 이하냐? 그럼 96에 60%를 구하면 9.6에 10%죠. 6배 하시면 돼요. 그러면 90년은 6에 3 57이니까 60% 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 티년에 비해 10년에 여성 노동자의 수는 감소했냐? 라고 했는데 여성 노동자의 수를 딱 보니까 어 그러네요. 72로 감소를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티년에 비해 10년에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감소했냐? 라고 했는데 70에서 72로 증가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티년에 비해 10년에 노동자 성비 불균형과 성별 임금 격차는 모두 완화되었냐? 라고 했는데 노동자 성비 불균형의 경우는 지금 60에서 100으로 여자 남자가 노동자 수가 차이가 나다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완화되었다 라는 말이 맞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어떻게 됐나요? 30에서 4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심화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완화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부양비 문제죠. 그래서 각국 전체와 의국 전체 인구는 각각 티년 대비 T플러스 60년에 10% 증가했다. 라는 거는 뭐 반드시 이용될 자료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인구 중 특정 연령대의 인구의 비율이 있는 경우는 전체를 100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선지를 풀 때 얘를 이제 선지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갑국 을국에 대해서 유부노 T년과 T플러스 60년 T년과 T플러스 60년 네 이렇게 합이 되어 있고 그냥 백백백백백으로 일단 놓고요 10% 증가했다 라는 건 있다 반영해도 됩니다. 자 노인인구 비율이 지금 10 여기 쭉 깔려 있어요. 10 20 10 30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소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이 소리는 분수로 바꿨을 때 유소년 분의 노인인구니까 이게 2분의 1 얘가 1분의 2 얘가 5분의 2 그리고 1분의 3 이렇게 해서 노인인구 대비 유소년인구를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유소년이 2배니까 여기 20 되면서 여기가 7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유소년이 노인의 절반이니까 여기 10이 되고 여기 7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노인인구가 2일 때 유소년이 오니까 10에다가 2분의 5를 곱해서 25가 되고요. 여기 6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구 대비 유소년인구가 3분의 1이니까 여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60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을국 인구가 전체 T플러스 60년에 10% 증가했다. 티년과 60년에 비교할 때는 1.1배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된다. 정도 써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티년에 노년부양비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냐. 그래서 노년부양비는 부양군의 노인이에요. 선생님 바로 분수로 7분의 1 을국은 65분의 10이면 사실은 70분의 10과 비교하는 게 더 쉽네요. 그래서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이번 60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유소년은 부양분의 유소년인구의 비입니다. 그래서 갑국은 7분의 1 을국은 6분의 1이니까 갑국이 더 작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티년 대비 티년 대비 60년에 갑국의 노인인구는 2배 딱 증가했나요? 아니죠. 20에서 22로 2배 초가 되었습니다. 2배 초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4번 티년 대비 60년에 갑국 모두 부양인구는 증가했느냐. 그렇죠. 지금 얘가 70일 때 얘는 70에 1.1 배 에서 77 그 다음 얘는 65일 때 얘는 61.1 배 에서 66 둘 다 증가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고 5번 티년 대비 60년에 갑국의 유소년인구는 증가하지 못했어요. 20에서 11이 됐기 때문에 감소했고요. 을국의 유소년인구는 25에서 11이 돼서 얘도 감소했습니다. 얘는 감소한 거 맞네요. 그래서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갔을 때 사실 여러분들 18번은 별도로 선생님이 풀이를 안해도 될 정도로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좀 망설여지는데 일단은 새 시기별로 상중하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중하 구하면 상중하 너무 쉬웠어요. 이건 개념 문제라고 봐야 돼. 표가 아니라 어디다 적을까 네. 상중하 t t t plus t t t t ji t t , .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선지를 보면 티년 대비 20년에 상층 비율은 3배가 되었다. 이거 읽고 실화냐 했거든요. 10에서 30으로. 3배가 되었다 정답입니다. 2번 상하층의 비율의 차이는 티년에 보시면 상하층이 50%포인트 차이 나고요. 그리고 T플러스 10년은 0입니다. 상하층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작다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개념적으로 중요한 선지이긴 해요.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폐쇄와 개방은 해당 계층 구조 내에서 수직 이동이 가능하면 개방, 불가능하면 폐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자료가 없죠. 그래서 판단할 수 없는 선지고요. 4번 10년보다 20년이 통합이 더 유리하냐? 아니죠. 지금 중충 비율이 확 줄었기 때문에 통합이 더 불리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5번 티년 대비 20년의 변화는 세대 간 이동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종착 지위까지 세대 내 이동은 자녀의 최초 진입 시 지위부터 종착 지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 자녀 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정답은 너무 쉽게 1번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 것은 했습니다. 보시면은 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보장제도 동일하다. 그래서 가를 읽어보시면 이제 공공부조예요. 그쵸? 그래서 의료급여제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재취업 촉진 등에 이제 사업장 및 근로자가 대상이 돼서 급여를 받는 게 실업급여거든요. 이걸 받는 건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지금 가중평균 문제가 다시 떴습니다. 작년 9모, 6모, 수능에 계속 나왔던 유형.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맨 밑에 비율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자, A 지역이 14예요. 선생님이 가중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별량을 두 개로 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A가 14면 B, C의 가중평균 B와 C를 줄여서 어떤 가중평균이 나올 거고 최종 전체 가중평균 14면은 B와 C의 가중평균도 1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가중평균 14면은 거리 구해볼게요. 거리가 1, 거리가 6이니까 거리와 가중치의 비는 반비례해서 B지역 인구와 C지역 인구가 6대 1이 나옵니다. 반비례해서 단서에 B지역 인구는 A지역 인구의 2배 역으로 A지역 인구는 절반이기 때문에 3대 6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지역별 인구수 전체는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지역별 인구수의 비를 곱해주면 수급자 수의 대소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3, 6, 1, 10 이렇게. 그래서 수급자 수의 대소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독특한 건 이제 기역이라는 별량을 구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전공자 N지에서 이 기역 같은 숫자 구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기역이라는 별량이 있고 7이라는 별량, 11이라는 별량 얘네들의 최종 가중평균이 8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가중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중치가 자, 여기 기역값은 전체 10 중에 3의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은 전체 10 중에 6의 가중치 그리고 11은 전체 10 중에 1의 가중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시면 기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42랑 11을 더하면 53이죠. 53은 80이다. 그래서 3 곱하기 기역이 53을 넘겨주시면 27이 나와서 기역은 9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끝났어요. 충분히 해석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는 대소판단만 간단하게 하는 선제들입니다. 자, 1번 A지역에서는 선별적 복지는 가예요.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 보시면은 27이죠. 수급자 수는 가중치까지 곱해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건 나제도예요. 나제도의 수급자는 42 27이 더 작다라고 하셔야 되고 2번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가제도입니다. 가제도의 지역별 수급자 수는 A가 27, B가 42, C가 11이니까 C가 가장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나제도예요. 나제도의 A와 C의 수급자의 합은 42와 그 다음에 20의 합이니까 62가 되겠죠. 자, B지역 수급자는 78 78보다 62가 작습니다. 4번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제도 가제도예요. 가제도의 경우 A지역의 수급자 비율이면 그냥 시험지에 있는 숫자 그대로 기역은 이제 9에 났죠. A지역이 9%고요. C지역이 11% 그래서 9가 더 낫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5번 사후처방 성격이 강한 제도 나제도에 아, 나제도래 가제도에 사후처방은 가제도가 되겠죠. 가제도의 B지역 수급자 수는 42 그 다음에 상호 부조 원리는 나제도겠죠. 나제도의 C지역 수급자 수 20 42는 20보다 많다라고 하셔야 되죠.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문제를 사실은 18번은 표라고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문항들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해설과 제가 직접 푸는 방법이 다른 적이 없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충분히 이 상대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밑으로 선제로 내려가야지 여러분들 대부분 이건 후루룩 읽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다 재구성을 충분히 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선지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래야 표를 잘 풀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내일 전문학 해설에서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